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리바바 그룹의 티몰 글로벌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 이민기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하면 물론 좋겠지만 오늘 주제 자체가 역직구라든지 크로스보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한국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많은 기업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리바바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크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작지만 좀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설정한 제목은 중국에서 아직 살아남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은 살아있는 한국인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의 위기도 굉장히 많고 모든 분들이 한중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남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00년도쯤에 중국에 처음에 발을 디뎠습니다. 교통대회에서 중국어를 공부를 했고요. 가장 첫 사회 경험은 중국 절강성 EU라는 곳에서 소상품 시장 소싱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중국 사람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사회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타워바워에서 개인셀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성 의류들을 구매대행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의류를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를 하고 구매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창업으로 커피숍도 해보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 만도라는 곳에서 한국 기업의 문화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주에 있는 심플렉스 인터넷, 지금은 카페24로 명칭을 바꿨다고 하네요. 카페24에서 항주 지사장을 근무하다가 알리바바 그룹의 팀몰 글로벌 TFT팀과 컨택이 돼서 같이 이런 자문 역할을 하면서 관계를 갖고 알리바바에 계신 한국 직원분의 추천으로 알리바바 그룹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알리바바 그룹에 가야겠다 라고 해서 간 사람은 아니에요. 준비를 한 사람도 아니고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능력을 갖춰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에 입사를 해서 티몰 글로벌 한국에서 말씀하시기는 역직구죠. 해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역으로 판매를 하는 플랫폼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 기업 아무래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위메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한국 유수의 기업들을 입점 유치를 하게 됩니다. 알리바바 직원이니까 알리바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사진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세요. 춘절이 되면 이렇게 첫날에요. 이렇게 재물신 복장을 입고 직원들한테 세뱃돈 같은 걸 좀 나눠주십니다. 재밌는 이런 문화고요. 공룡이 있잖아요. 이거 접니다. 11월 11일 행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들 지치고 힘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 팀마다 재밌는 복장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웜업시키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옆에 세일러문 있잖아요. 이건 저희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팀에 있는 모든 임원분들 사진이세요. 전부 다 이제 높은 임원급에 있는 분들이신데 11절 킥오프 하기 전에 임원들이 주동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우승꽝스럽고 재밌는 옷을 입어서 이렇게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주는 이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레드포켓 아시죠? 그 홍파오라고 하잖아요. 이걸 뿌리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저희 팀장이 가운데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직원들이 다 서가지고 레드포켓을 빨리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사진도 보면은 저희 대표님이 있고 저 옆에 제가 서가지고 빨리 이거를 레드포켓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의자 위에 올라가 계신 분이 알리바바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인 직원이신 김상훈님이신데요. 한국인 리더지만 중국 문화에 따라서 동일하게 그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알리바바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윈 회장님이세요. 저희 알리바바 캠퍼스가 절강성 항주에 있는데요.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지금도 간혹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내려오셔가지고요. 체험도 해보시고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서 작년에 했었던 저희 8월 8일 이벤트 한국 이게 코리아관이거든요. 그때 이제 뒤에 있었던 모든 직원들은 알리바바 한국인 인턴들이에요. 100명이 왔다 갔거든요. 얘네 이 인턴들이 마윈 회장님이랑 사진을 꼭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이다 라고 해서 방문해 주셨을 때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이렇게 사진 촬영에 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건 좀 스토리가 필요한 건데 11절 이벤트 저희 준비할 때 회의실 안에서 엄청 싸우거든요. 정말 많이 싸워요. 개인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을 만큼 싸우다가 우리 나가서 담배 한 대도 좀 피고 차도 한 잔 하자 라고 나와서 정말 가장 하위에 있는 직원부터 리더급들까지 다 나와서 저렇게 서스럼 없이 또 밖에 일상 얘기를 대화를 또 하고 이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이거 누워있는 게 저거든요. 옆에 서 있는 게 저희 대표님이고요. 그 팀홀 글로벌이 사업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을 때 제가 이렇게 맨 앞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했어요. 대표님이 그걸 재밌어 하셔가지고 지금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데 저희 팀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데 사진만 찍으면 자꾸 저보고 저렇게 앞에 누우라고 합니다. 저는 멀리서부터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나가요. 그럼 또 이제 다들 재밌어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그냥 알리바바 중국 회사 수평 구조 뭐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수평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다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같은 동료 직원을 동료 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동시에 중국말로 동시에 하고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모두의 열린 공간 안에서 열린 의견들을 조율을 하고 열린 형태로 회의와 토론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리바바 포함해서 아직까지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필수 스킬들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언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중국에 나는 좋은 통역이 있으니까 사실 언어 따윈 중요하지 않아. 한국인의 마인드로 접근해도 충분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언어는 필수 조건입니다. 말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도 개선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가 100% 이해는 못하지만 적어도 어떤 어감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많이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많은 팀 내에 이 지역 사람도 있고 이 분야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이 레벨 더 높은 레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협업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조직 안에서 중국 안에서 생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협업이 이루어졌을 때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IT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중국의 IT 기업들은 더 빠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고객분들이나 여기저기 이렇게 만나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달리기를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중국 회사는 제가 표현하자면 신발도 없이 바지도 그냥 어디서 주워 입은 거를 입고 막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회사들은 트레이너도 한 명 러너도 따로 뽑고요. 옷도 편한 거에 신발도 굉장히 우수한 신발을 다 신고 연습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 면에서 스타트 면에서 중국이 조금 더 빠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는 평가 작년에 중국의 한국인 알리바바 피처스에 계신 매니저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모든 업무가 다 끝나면 바둑에서 복귀 두는 것처럼요. 평가를 다시 다 합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잘했었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야겠네.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된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잘 못했었던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컨셉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당연히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중간에 점검하는 시간이 더 많고 이 평가에 대해서 자신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국 문화에 남아있고 거기서 근무를 하는 한국인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GN이라고 써있잖아요. 혹시 이거 한문 한국에서 많이 안 쓰기는 하는 건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알리바바는 자기 본명을 잘 못 쓰게 돼 있어요. 다 이제 자기 별명 화명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중국에서 회사에서 쓰고 있는 EGN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문익점의 익점입니다. 저는 알리바바에 입사를 해서 화명을 고르라고 할 때 한국 기업들에게 저는 이제 역직구의 한국 시장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모카시 같은 이런 좋은 걸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사를 해서 보니 중국에 진출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사실 좀 가슴 아픈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이 피부와 살로 느꼈던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해외 진출하면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현지화해야 돼. 현지화해야 돼.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니까 현지화해야 돼. 그런데 막상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현지화를 한국화해버립니다. 현지의 법인을 내고요. 현지의 사람을 뽑고요. 그리고 현지의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현지 사람들을 완벽한 한국인의 기준으로 운영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인사규정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규정 한국에는 퇴직금 제도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중국은 사실 퇴직금 제도는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매년 춘절 전 해에 최소 3배 이상의 상여금을 줘야 됩니다. 급여의 3배 이상.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인사규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해외법인을 뽑고 해외 직원들을 뽑았는데 한국인사규정에 맞춰서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많이 결정들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중국 인원들의 충성도와 바로 직접적인 관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은 그래도 돼.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세요. 특히 오래 계시면 오래 계신 분들일수록 더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중국은 그래도 돼. 라고 말씀하세요. 역직구만 봐서 한번 얘기를 하나 드려볼까요? EMS 혹은 그냥 일반 배송 우루 중국의 배송 그래도 돼. 중국은 그래도 돼. 아닙니다. 합법은 아니에요. 정식적인 통관정찰을 해서 물건을 보내야겠죠. 두 번째 중국의 취업비자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상무비자로 가서 근무해도 돼. 아닙니다. 그거 불법 취업이에요. 명확하게 법인에서 발급을 신청을 한 취업비자를 받아서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나올 때도 4대 보험을 제외한 중국의 계좌로 입금이 돼야 되고요. 중국은 그래도 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10년, 20년 전에 중국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체계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10년과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의 대도시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체계화가 되어 있고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준법정신을 지키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기업들이 이런 준법정신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크게 이 기업이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장을 한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한국 회사라서 아까 첫 번째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중국의 회사를 차리는 지사 개념들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중국의 회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권을 한국 본사가 갖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중국에 있는 중국 직원들 중국 직원들의 결정권자들 그들의 의견은 대부분이 무시가 되죠. 우리 본사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너네는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돼 라고 진행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초창기 기업들보다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사드 때문에 올해 중국 관련 사업하신 분들은 이 얘기 최소 10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드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드 때문에 라고 쓰기는 한 건데 뭐냐면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입었다 라고 하는 모든 기업들을 대부분 만나보면 한국의 이미지를 강하게 브랜드에 녹여넣는다거나 마케팅 요소에 사용을 하셨던 기업들이세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면 중국 내에 현지에서 식당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많이 입으셨을 테고 한국에 많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이나 이런 곳이 타격을 많이 입었었겠죠. 말 그대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서 영향을 입은 가장 영향을 많이 입은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한국의 요소를 빼고 좋은 품질 좋은 상품 그 외에 다른 중국 내에 특화된 마케팅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던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들은요 성장을 한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수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이 핑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마케팅이나 투자들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아깝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 브랜드 이 상품에 대해서 사드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시는데 브랜드는 당신이 직접 겁을 먹으신 거죠. 사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플랜을 취소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겁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었어요. 모든 문제점과 이 문제점의 원인을 사드 때문이라고 그냥 결론을 지어버리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웠고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될 앞으로 염두를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짜시고 진행을 해야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한국 기업 혹은 한국인들이 진출을 하면서 꼭 갖추었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파트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파트너를 많이 구하세요. 한국 파트너 한국의 기업을 둔 그런데 중국 사업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 사업은 중국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파트너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시고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드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과 물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문화적인 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중국 관련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가장 빠른 정보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융통성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한국 기업이니까 현지를 한국화시켜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아니 얘네는 왜 이래? 이 중국 회사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중국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한마디입니다. 중국이니까요. 한국이랑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내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가버릴 수가 없다면 최대한 많은 융통성을 발휘하십시오.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중국에서 많은 융통성을 발휘를 하다 보면 제가 어느덧 중국 현지화된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참여성입니다. 제가 뭐 이런 세미나나 이런 스피커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Q&A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질문해 주시는 분이 항상 없어요. 그런데 끝나고 내려가면 막 달려와가지고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다 물어보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특히 중국 회사들과 미팅할 땐 더 그렇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잔뜩 만들어서 오세요. 그 내용을 이제 내가 가서 이해를 하고 가서 들은 다음에 묻겠다? 아니에요. 먼저 스터디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내용을 잔뜩 만들고 그 질문 내용을 가서 담당자에게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중국의 한국에 굉장히 많은 흔히 말하는 카드라 정보들이 많죠. 이런 카드라 정보들을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 정확한 정보는 일본에 말씀드린 정확한 파트너가 있다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것처럼 중국 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과 SNS에서 한 다리만 건너도 사실 다 커뮤니케이션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노력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이미 중국에 많은 한국 기업들 혹은 많은 한국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언론 매체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와 맞게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필터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이 정보가 과연 나한테 맞겠는지 우리 기업에 맞겠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와 과연 적합한 정보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위에 말씀드렸던 파트너, 융통성, 참여성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한 부분도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좀 많이 요약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QR코드입니다. 왼쪽이 저의 QR코드예요. 여기에서 위챗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저의 QR코드를 통해서 저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요. 제가 시간만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귀찮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그런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역직구라든지 알리바바 관련된 질문들은 조금 아껴주세요. 여기는요. 뭐냐면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저 이거 중국의 한국인 나갑니다 했는데 아까 전에 의자 위에 올라와서 레드포켓 날리던 김상훈 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광고 좀 해달라고 합니다. 디자이너를 뽑는답니다. 디자이너 담당하시는데요. 저희 알리바바 한국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한국에 있는 알리바바에 한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물꼬를 터주신 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알리바바에서는 이 디자인 스킬만 아주 좋으면 영어만 할 수 있어도 입사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다 스타트업 분들이시고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오늘부터 바빠질 거라고 얘기는 해놨으니까요. 주변에 좋은 디자이너 있으시면 적극적인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